1, 2, 3 1, 2, 3 어... 처음이 아리랑이어서 마음이 좀 편안한데 긴장감이 좀 덜 되고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녹화가 아리랑이니까 정말 다행인 거 같습니다 오늘 잠을 10시간 정도 푹 잤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랑 그리고 이 앞전에 컨텐츠 촬영할 때는 잠을 못 자서 밤을 새고 왔는데 오늘은 푹 잤어요. 그래서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머리 수정 보고 싶으시면 빨리 좀 안 빠져나오죠. 만져보시면 더 심장에 두근두근하고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도 동방이지만 실수하지 않고 잘 못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평소에 잠을 못 자지만 어제는 일을 못 잤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던 소원 아니요. 저 좋은 드렉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 골라 쓰면 되나요? 제가 마이크를 사실 많이 고장을 내가 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래서 벤지 형의 마이크를 제가 밖에 있어요. 벤지 형도 있을게요. 오랜만에 음방인데 아주 긴장이라기보단 폴리암을 자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원래 없으시고요? 오랜만에 음방인데 원래 있었죠. 근데 어디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저희 이대에 빛바루를 보여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으러가 감사하고 기대가 되었어요. 꽃가루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디이라고 들었는지는 않았는데 무조건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때 아마 진석이 표정 진석이 처음 겪는 거니까 고민등학교 길이야? 근데 이게 그래도 편한 거야. 이게 말랑말랑한 게 인테리션이 편해. 어디 갔는데 일단 임의어로 빼. 마이크 먼저 깨야 돼. 여러분 똑똑해야 돼. 편해요. 어디 가면 걸어봐. 마이크 있는 게 오른쪽 마이크 있는 게 오른쪽 미쳐봐. 저는 마이크 어떤 거 어떤 이름 써져있든가 언니 이랑 없는 거 아까 내가 좀 더 올려놨잖아. 예쁘죠? 활동을 위해서 이거 안 들어가지? 어, 그이츠 마이. 너 거야? 네. 오, 어디 올려놨어? 누나 어디 올려놨어? 저 오빠 제 거 뺏어가요. 어디 올려놨어? 저 오빠 제 거 뺏어가요. 이게 마이크가 돼요? 저희야. 소음을 올려줬는데 박스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전 휴덩이 4개씩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전 휴덩이 4개씩은 처음이에요. 재밌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이거. 요즘에 요즘에 그 뭐냐고 요즘에 이제 다들 그 시즌 밥 먹으려고 시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시켜서 안 시켜야 돼요? 뭐가요? 다들 먹고 다닐 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말리리랑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늘의 PMI이요? 오늘의 PMI. 검정색. 네. 무슨 PMI이요? 오늘의 PMI. 오늘의 PMI. 검정색. 네. 무슨 PMI이요? 오늘의 PMI. 오늘의 PMI. 이거 회색. 진짜 한 거 없다. 대박. 너무 오랜만에 음악 방송을 하러 와가지고 일단 지금 약간 낯선데 옛날 비하니즈 할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도 많아서 정말. 되게 어수선하네요. 그게 그냥 저만의 매력을 상품을 하겠습니다. 아. TMI 있어요. 아. 부끄러워요. 이해하겠습니다. 저 TMI 있는. 저 오늘 회색 핑티 불려다 검정색.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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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TMI인가요? 편집 각인데?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드립뿔 세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처지지 않게 땡겨서.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립뿔 세븐. 안녕하세요. 드립뿔 세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립뿔 세븐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첫방. 좋아. 한번 할까요? 자. 지석이가 음방 첫 기념으로 한마디 하고 화이팅 해줘. 오늘 지금 너무 떨리는데 실수하지 않고 첫방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아래. 위.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방송에 하나도 안 돼요. 이거 이거. 한 번 해봤자 한 것 같은데. 이거의 포인트는 하은이 모이고 나서 통과하고 달리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저희가 다 같이 막 신랑 웃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막. 이거 어떻게 해? 아. 나 안녕하세요. 여기 안 떠가지고. 7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어떻게 하지? 마이크 차이는 모습 너무 꼼같다. 아. 뭐 있어? 하하하. 멤버들을 위해서 제일 안 좋은 마이크를 택한 나의 희생 세크리파이스 정신. 너한테 안 좋은 마이크야? 네. 왜? 제꺼 구직 마이크. 그거 빳빳함이. 아. 이렇게 또 티를 내줘야 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면. 진짜로? 이거 보여요? 그 왜? 그 벽에 살짝 쇠가 튀어나와있었거든요? 그 진짜로? 모르고 그냥 뒤꺼 먼저 치다가 바꼈어. 네. 진짜 이거 잠깐 바꼈어. 언제? 이게? 이거 2년 전인가? 2년 전에. 얼마 안됐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까 픽셀에 났어요. 롯데이 꼬라성. 밑에 스티고. 롯데이 꼬라스티고. 파이팅. 롯데이 꼬라성. 많이. It's an intro first. 많이. 이 rhythm은 플레이하니. 안녕하세요. 뜨거운 열정에 다시 만나요. 와, 끝났습니다. 첫 방에 끝났습니다. 첫 방을 끝내다니. 아니야, 막방이야. 우리 지금 막방이야, 이 의상 막방. Q7의 리더로서 아니에요? 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낸 거에 아주 감사하며 연습해온 걸 틀린 진석이에게 열 불이 난다. 저는 틀릴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연습을 그렇게 안 했는데 틀릴 줄 알고 틀리나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진석이 거에 맞춰서 틀린 건 유림이 혼자 틀린 걸로 나가요. 유림이 박자를 맞았는데 제가 진석이 걸 맞춰주는 바람에 유림이 혼자 나는 거라는 것처럼 근데 또 여러 번 아시겠지만 이게 음악방송 하다 보면 더 늘거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몇 번 뭐니 또 하고 하면 더 되니까 이제 저희가 시작이니까 여러분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짝씩 틀려야 묘미인 거 같고 맞아. 음미탈도 한 번씩 나야 이제 그것도 나중에 또 에피소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남은 모델동 파이팅! 파이팅! 안녕! 생고 생고! 이 영상은